자 그럼 엠넷 너의 목소리가 모여 오늘의 초대가수를 제가 한번 소개해볼까요? 딱 좋아 매일매일 보고싶은 남친놀! 한국, 중국, 일본, 태국, 미국, 해야라 플라이! 전세계를 누리고 있는 글로벌 그룹! 오늘은 오직 이 남자들이 너북볼을 하드캐리어 합니다! 갓세븐! 나 다신 가지 않을 테니 Oh, oh, never e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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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nna let you go 다신 너를 떠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baby you are my, my, my 갓세븐을 얹으세요! 사실 우리 지옥이피 박진영씨는 맨 마지막 무대는 신역자랑 있고요 원더걸스랑 특히나 은추랑 있는데 우리 갓세븐의 마지막 무대 예상을 해보는 어떤 분과 함께 할까요? 저희도 박진영 있어요 있으니까 아, 그래요? 진영, 진영, 진영 제가 박진영이니까 네 아마도 실력대로 하지 않을까 니가 훨씬 더 잘생겼어 니가 더 잘생긴 박진영이야 첫...